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주간 브리핑 한번 해 볼 테구요.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다음주 또 전략에 도움될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부터 한번 챙겨보자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여러분도 관심 가지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시면 코스닥은 아직까지 고점대 직전 고점대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비해 코스피는요 직전 고점대를 넘어가고 있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에도 보면요 전일은 기관외국인 현선물 쌍끄리 매도가 나오면서 1.19% 코스피 하락 코스닥은 0.53% 하락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수급이다 기관외국인의 수급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기관외국인 쌍끄리 매도하니까 빠지죠. 그러면 주간 내에는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 외국인은 대체적으로 반반 정도로 사고팔고 했는데 기관이 그래도 조금 매수를 해주니까 코스피가 좀 더 양호하게 갔구요 코스닥은요 외국인이 매수를 좀 해준 반면에 기관이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매도 물량 나오니까 크게 강하게 가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고 선물을 외국인이 그래도 매도해서 매수적으로 좀 들어 올려주는 부분 때문에 시장은 그래도 반등 추세에 들어가 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환율도 말씀 많이 드렸고 환율이 1300원 밑으로도 깨졌다가 이제 1300원대 다시 회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 상황을 보면요 1360원대까지 갔다가 환율이 조금 많이 내려오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반대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환율과 주가는 반비례다. 그거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구요. 자 그것보다도 같이 우리나라가 스탠스를 강하게 커플링되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일단 나스닥이 신고가 인근 가 있구요 52 신고가 인근 가 있고 다우존슨은 벌써 52 신고가를 갱신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뭐 크게 발목할 정도로 크게 상승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말씀 한번 드려보자면 미국은 그렇게 강하게 가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강하게 가지 못하느냐 여러가지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여러가지 경제 상황상 체력이 글로벌에 비교해봤을 때 못 미친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건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그 흐름들 한번 챙겨보죠 삼성전자 박스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박스권 지금 상단을 좀처럼 뛰어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 그럴 수 밖에 없는게 박스권이 상단 7만 3천원권 뛰어넘으면 주가는 강하게 랠리를 해야 되거든요 현재 그렇게까지 강하게 보내고 싶은 생각은 없어 보인다 그죠? 시장 자체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7만 3천원권에 자원권에서 잘 보고 좀 챙겨가면서 매매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그렇게 20일 인근에서 좀 비중 없는 분은 7만원 인근에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죠? 7만원 완전 7만원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7만 8백원 정도 되죠 7만원 인근 왔으니까 없는 분이면 7만원 인근에서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조금이라도 올라갔어요 밑으로 쳐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권역과 여기 60일 권역인 6만 8천원권 여기 인근 7만원이거든요 자 여기 인근 20일과 60일 인근에서 적절히 사 나가도 상관없을 것 같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더 흐름이 낫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횡선 보시면 정거점 인근인데 그 정거점을 이렇게 뛰어넘고 나니 그죠? 그 정거점을 지지삼아 그냥 인지하기 좋게 하는 21 권역을 지지권 삼아 잘 밀리려 하지 않고 추가 상승 자꾸 시도가 나오고 있으니 SK 하이닉스가 좀 더 낫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여전히 그런 상황들 유지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셀트리오는 여러분들께 하루 조정 받았다고 덜렁 그 다음날 하루 이틀 조정 받았다고 바로 사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16만원대 오면 관심 가져라 조정은 한 3-4일 거치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여기 한 8일 정도 올라갔으니까 3-4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16만원권 왔을 때 그때 관심 가져라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이틀 조정 아직까지 16만 2천원권이고 너무 강하게 내려왔으니까 더 관망 자 16만원권 오니까 반등 넣으죠 16만원권에서 적절히 이제 하루 이틀 3일 4일 조정 받고 5일째 16만원권 오니까 매수를 했다면 적당한 상황으로 지금 가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15만 7천원 여기 241을 여기 밑으로 깨면 안 됩니다 강하게 추가로 올라간다면 단기 고점이 17만 3천원권까지 양호하게 갈 테고요 조금 처진다 하더라도 여기 15만 7천원권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기 밑으로 강하게 뚫고 내려간다면 크게 많이 내려가기보다는 이평선들이 다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크게 폭락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15만 7천원대를 깨고 내려오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러프하게 15만원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만약에 처진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적절히 15만 7천원권 16만원권 여기에서 적절히 잘 순거력이 내지는 탄탄하게 받쳐주는 거 확인되면 없는 분들도 그때 매수 가능하다 16만원권에서 매수를 했던 분이면요 마찬가지로 여기 탄탄하게 어느정도 다지는 거 확인하면 2차 매수 3차 매수도 가능하다 단 15만 7천원은 만약 깨지면 긴장을 하셔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15만원권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하셔야 된다 그렇게 계획까지 같이 말씀드리면 다음주 전략 어느정도 제시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움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조정 적당히 3,4일 조정 받고 나니까 반등 나오죠 셀트리움 제약도 마찬가지 20일권에서 1,2,3,4 딱 조정 받고 난 다음에 반등 딱 나왔죠 셀트리움 삼행제는 저번주에는 아주 정석적으로 움직였다 기간도 8일 정도 움직였으니 4일 정도 조정 절반 정도 기간 조정 적절히 마쳤고 반등 시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셀트리움 제약이 나왔으니까 피보나치 조정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피보나치 조정 때 복습하는 의미에서 셀트리움 제약을 한번 그렇게 적용해 봅시다 여기 기준해도 되고 여기 정도 기준해도 되고요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올라갔던 부분이니까 적당히 여기 기준해 봅시다 61.8%까지 빠졌어요 셀트리움 제약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슈에서 제외되어 있으니까 조금 약세 보일 거다 셀트리움 제약보다는 셀트리움에 관심 가져라 라고 저번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뭐 주요하네요 61.8% 상승에 61.8%까지 조정을 받았으니 세 종목 중에 나중에 한번 챙겨 봅시다 셀트리움 제약이 조금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세 종목 중에서는 당연합니다 아무래도 합병에는 셀트리움과 셀트리움 헬스케이에 더 이슈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이유로 관심권에서 우선순위를 그렇게 셀트리움 제약보다는 셀트리움에 가지자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조정을 적당히 받아야 되는데 61.8%는 조금 조정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마지노선에서 21 지지권까지 마지노선에서 반등을 했는데 만약에 밑도 쳐지죠 이거는 좀 더 흔들림이 더 나올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도 20만원권 때 관심 가지자 그랬습니다 이거 안 밀릴 것이다 그게 관심 가져라 했는데 탄탄하게 받쳤어요 뭐하고 비슷하다? DBI텍 잘 봐라 그랬는데 DBI텍이 날랐어요 저번주에 DBI텍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겁니다 닥터케이는 이렇게 탄탄하게 다져놨으니까 DBI텍이 한 2주 전부터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추가 상승 가능성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올라갔어요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것처럼 네이버도 저렇게 강하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알 수 없고요 탄탄하게 다시 추세를 전환 시켰잖아요 상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기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저번처럼 23만원권 정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나왔다 자 그리고 카카오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이제는 관심 가질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추세를 전환 거의 다 시켰어요 240일 하나 남겨놓고 추세를 돌려냈으니까 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어? 여기 밑에 대비해가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그 위에 돌려내면 충분히 턴 어라운드 했기 때문에 올라갈 부분 있다 다만 네이버보다는 아직까지 기관외국인이 지금 막 사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죠 저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요 기관외국인 쌍글이 막 들어옵니다 연기금도 들어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심 가져봐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네이버도 갔는데 이제 카카오도 좀 가자 그죠? 저평가 돼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 같아요 적절히 4만 7천원 권때만 훼손하지 않으면요 여기서 적절히 잘 버틴기고 단기간 좀 올라왔으니까요 추가 상승 나온다면 이것도 이제 톤 어라운드 한다 관심있게 봐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엔시소프트도 이날 말씀드렸어 자 20일, 60일 다 돌려냈으니까 이거 이제 관심있게 한번 봅시다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여기 60일만 깨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봅시다 조종을 좀 받았는데 60일 안 깨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전과 통으로 26만 천원권인 21번역 안깨이면 더 좋고요 조종 좀 받으면 이 관심 가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노선은 25만원 깨지 않아야 돼요 자 26만원 깨고 25만원 사이 여기 왔다갔다 하면 좋겠나 아니면 여길 안 깨고 어떤 식으로 자 이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어요 여길 안 깨고요 여기서 올라가야 좋겠습니까 여길 툭 깨고 여기 내려오면 더 싸다고 여기서 좋아라 해야 되겠습니까 2번 1번 그렇습니다 1번 구간 안 깨고 지지권을 안 깨고 가격이 조금 더 나간다 하더라도 여기 권역에서 하루 이틀 뭐 3일 정도 적당히 숭고러기 하는 거 확인하고 양봉 쓸 때 사는 게 훨씬 좋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의 전환을 가져와야 됩니다 많이 쳐지면 지지가 무너지잖아요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추세상 말씀드렸던 자동차 중에서는 뭘 말씀드렸을까요 그렇습니다 기아는 관심 종목에 있는데 현대차는 없다 그럼 기아와 현대차의 흐름 한번 볼까요 기아는 이날 말씀드렸거든 야 현대차는 쉬운 차는데 하루 전입니다 기아는 이거 스트레이트 좀 올라왔기 때문에 살려면요 조정을 좀 받아야 됩니다 여기 120일 권역에 6만 아 8만 3천원권 8만 2천 5백원이네요 120일 권 정도 오면 오 하하하 말을 왜 이렇게 퍼벅거리죠 하하하 아침이라서 그랬나 자 조정 받으면 이거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한번 볼까요 야 이거 진짜 이거는 끼워 맞추기 아니에요 지지권 딱 오니까 그렇죠 이 평소에 지지 받으면서 올라가죠 그런데 현대차 한번 볼까요 현대차도 물론 여기 대비해서는 좀 올라왔습니다만 장에 딱 틀어막혀 있으니까 지금도 현대차보다는 기아에 관심 가져라 기아에 관심 가져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현대차는 아직 출세를 못 넘었었어요 현대차는 여기 19만원대 자 더 조금 좁혀서는 18만 6천원대 여기 돌파하고 딱 이렇게 안착하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관심 가져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돌파하고 한번 밀려주고 이럴 때 정도 관심 가져야 되는데 그에 비해 기아는 여기를 딱 돌려내고 강하게 상승한 거 확인했으니까 눌리먹구간에 매수 의견 드렸고 상승 훨씬 잘하잖아요 자 그러면 기아차 마찬가지입니다 기아 8만 2천원대 여기 내려오면요 지금 덜렁 사지 마시고 여기 내려오면 8만 2천원대 오면 2평선 다 이렇게 밀집되죠 여기 권역에서 사면 별 무리 없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통신주 중에서도 그죠 뭐 KT가 기관외국이니 그래도 매수가 좀 들어오고요 연기금은 매수해 주지 않는데 뭐 탄탄하게 좀 받쳐 놨으니까 배당성량으로 좀 매집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어쨌든 KT도 앞전에 아 피보너치 조정 때 말씀드릴 때 61.8%로 조정 많이 받으면 강하게 가기 보다는 이렇게 조정을 좀 많이 받는다 그 말씀 드렸는데 뭐 강하게 가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자 여기 상승폭에 여기 상승 이거 조금 내려와야 돼요 다시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자 여기 저점에서 여기 고점하니까 61.8% 권역으로 많이 밀렸죠 그러니까 정고점 인근을 강하게 못 가고 자꾸 비실비실대면서 장을 많이 받는다 그거 아직까지 확인되죠 그러니까 조정은 많이 받으면 안 된다구요 그쵸 자 아까 그래 조정 많이 받았던 게 뭐다 셀트륨 삼행제 중에 셀트륨 제약이 61.8% 까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세 종목 중에서는 셀트륨 제약을 아 후순위로 미룬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정이 가장 강해요 그쵸 셀트륨 셀트륨 헬스케어보다 자 그렇게 다 연계 연계해서 조정의 폭 그 다음에 추세 에 돌파 여부 돌파 됐던 저항대를 지지하는지 여부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인지 그렇게 선택한다면요 여러분들 훨씬 확률높은 투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주에 또 한번 관심있게 봐야될 종목은요 흠 죄송합니다 근데 전기전자 중에서는 삼성전기가 이제 추세를 돌려내는 시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기 한번 관심있게 볼 필요 있구요 가볍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호응이 좋고 참여를 많이 하면 자세히 할텐데 그렇지 못해서 가볍게 합니다 하하하하 그쵸 현대제철도 이제 뭐 돌려내려는 시도 있으니까 가볍게 관심을 가져 보시구요 자 조선주가 괜찮습니다 조선주가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드렸고 자 돌려냈으니까요 올라가죠 그쵸 강하게 갔던 종목이 241권역에 오면 반등 한번 나온다 여기서 리바운드 한번 더 나오는거 정도는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또 말씀드렸어요 자 되네요 그렇게 되네요 그리고 건설주 중에서는 DLENC 말씀드렸습니다 야 이거 많이 갑니다 잘 갔어요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조정받아야 됩니다 자 대우건설도 양호하게 추세 다 돌파하면서 스트레이트로 올라왔으니까 이것도 조정받으면 4400원 4300원 정도로 조정받으면 관심 한번 가져보시라 그렇게 일단 의견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와 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JYP 들이대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이게 240일에서 지지 받다가 강하게 240일 뚫었으니까 이거 올라가 봤자 밀린다 그랬거든요 올라갔습니까 어? 밀리네 크게 많이 나 밀려도 이게 지지와 장이라고요 바로 위에 20일도 있고 60일도 있죠 이런거 들이대면 크게 단기간 수익 잘 안날 가능성 높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주에도 더 챙겨보자구요 전반적으로 엔터쪽이 좀 쉬운차이니까요 뭐 그 전반 크게 안 틀릴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자 가볍게 아침에 돌려본 종목들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2차전지는 여전히 시원치 않습니다 여전히 왜? 추세 하락 추세입니다 자 아까 240일 권력의 지지와 저항 말씀드릴 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BM 이런거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 240일에 지지 나오고 올라가고 60일에 저항권 매도 이렇게 잘했으면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240일 탄탄하게 지키고 있으니 자 에코프로는 관심있게 조금 볼 필요 있어요 자 여기 위에서 관심있게 보자 말 안했고 여기 위에서 이날 50만원권 오면 관심있게 보자 자 여기입니다 여기 58만원이니까 여기 오니까 반등하죠 240일에 지지권 자 그러나 이거 아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여기 위로 올라가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2차전지는 당분간 등락은 거두어 할 수 있어도 보수적인 관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 너무 예전에 강하게 갔을 때 그런 부분을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고 강하게 매수하기보다는요 보수적으로 없는 분이라면 관망세 유지하는게 좋을 것 같다 왜 공매도가 그래도 조금 제한되어 있는 입장에서 올라오면요 공매도 물량들 물론 뭐 시장 조성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렇죠 공매도 허용되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아 물려있는 부분들 올라오면 매도 물량 나올 부분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강하게 올라갈 모멘텀이 현재는 부족한 것 같으니까 아 2차전지는 보수적으로 보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돌려볼까요 LG앤솔루션 60일 맞고 있구요 LG화학도 60일 20일 맞고 있구요 두드리맞고 있구요 추세 좋은게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코스모 신소재가 그나마 낫네요 그렇죠? SKC가 그나마 괜찮구요 포스코 퓨처 퓨처 엠도 안 좋구요 자 LNF 60일 돌파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추세 많이 무너졌구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이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비엠처럼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밑으로 안쳐지고 돌려내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는지 잘 봐야 된다 이겁니다 추가로 강하게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또 단기 저항권에 왔으니까 121 저항권에 왔으니까 또 하루이틀 조정 받으면서 밑으로 좀 쳐질 것이냐 그 쳐질 때 이렇게 크게 밀리면 안됩니다 적당하니 잘 조정 받아줘야 매물 소화 좀 해줘야 추가로 강하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보다는 에코프로 BM이 좀 더 낫다 에코프로 BM은 관심권에 좀 일단 한번 둬도 될 것 같다 일단 그 정도는 말씀드릴게요 너무 좋게 이야기하면 안 돼 급등락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중에서는 에코프로 BM이 좀 더 낫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를 탄탄하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 안 무너뜨리면요 23만 3천원건대 여기만 안 무너뜨리면 별 무리 없어요 제가 잘 가는 홍게집이 있는데 그분이 완전 위에서 물렸거든요 제가 여기 권역에서는 더블업 해라 그랬습니다 더블업 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 탈출 가능성 높아졌던 거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지지어 장 추세 이런 부분들 공부해 놓으시면 도움될 겁니다 나누신 소재는 추세가 아직까지 전환 안 됐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까지 챙겨봤고요 다음주 그러면 간단하게 전망을 좀 하자면 나스닥 그리고 다우존스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받아도 이상할 상황이 아닙니다 스트레이트로 올라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스닥이 정고점 인근에서 조금 흔들흔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강하게 받는다면 우리나라 시장 같이 타격을 좀 받을 테고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미국의 트레이더들 내지는 미국 관련된 트레이딩을 하는 트레이더들 기관외국인 포함해서요 전세계 기관외국인들 트레이더들이 폰더 매니저들이 굳이 밑으로 꽉 밀어버릴 것이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악재만 없으면 적당하니 뭐 적당하니 유지하지 않을까 연말까지는 그렇게 예측을 해보는데요 나스닥 밑으로 강하게 조정 안 받아야 된다 그리고 반율이 위로 강하게 반등 안 나와야 된다 그렇게 조건들 말씀드리고 기관외국인이 강하게 매수를 좀 해줘야 쌍끄리 매수를 해줘야만 코스피도 2580 여기 위로 추가 상승 그리고 코스닥도 850건으로 추가 상승 기대할 수 있다 기관외국인 쌍끄리 매수세에 들어온지도 여러분들 잘 챙겨보셔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딱두키였습니다